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부위영어 김재영입니다. 2021학년도 3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관련된 해설강의 시작할 거고요. 이 해설강의는 모든 문장들을 다 일일이 읽어드리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조금 난이도 있는 건. 대부분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전 어떻게 가정하고 갈 거냐면 한 번은 당연히 풀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최소한 해석 안 되는 단어들 정도 또는 해석 안 되는 문장 정도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설지, 해석지에 관련된 걸 좀 보고 오셨다는 과정에서 얘기할 거고 저는 포인트 위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너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틀렸을 거야 라고 하는 포인트 위주로 얘기를 할 거야. 자 먼저 21번 얘기를 좀 합시다. 항상 이제 앞쪽에 21, 22, 23, 24번 페이지에서 항상 좀 걸려적 걸리는 놈이 이제 이놈이잖아요. 자 이놈이 이번에도 역시나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든 어떻든 개별적 문항으로 접근을 해보면 정답률이 딱 50%가 나왔어. 그러니까 절반 친구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날라간 건데 자 이 유형 위에서 제가 유형 설명 간단하게만 봅시다. 자 유형 설명 간단하게만 할게. 그러니까 지금 이 유형을 굳이 얘기하면 밑줄에 함축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형 제가 해설강의 할 때마다 설명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뭐 중요한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제 주제의식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제 수업 듣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소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떠한지 또는 그 안에 소재 간의 관계는 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전체적인 글은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유형이 좀 특이하게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는 결국 전체의 내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밑줄이 만약에 그런 거라면 어떤 문제는 아주 일부분을 물어볼 때도 있고 어떤 문제인지 알겠지 얘들아?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물어볼 때도 있고 요거 좀 써드릴까? 일부를 물을 때도 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요거 이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밑줄 자체 의미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밑줄 함축 의미는요 어차피 함축적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표현이 나올 거냐면 관용적인 표현이 나오거나 또는 전문적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걸 우리가 한국 사람인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또는 전문적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이걸 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 집착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주변에 신호 캐치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 이번 문제는 어떤 엄청난 신호를 주진 않았지만 대부분은요 대명사를 줄 때도 좀 많고요 때로는요 그냥 재진솔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재진솔을 읽는 그대로 읽어야 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읽어봐 제가 매번 이거 설명하는 케이스가 이런 방식인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의 유형을 한국어 능력 시험을 가정한다고 본다고 했을 때 이런 느낌하고 똑같다니까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막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밑줄을 딱 이런데 주는 거야 시원하다 그럼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주고 이 말에 집착을 해서 예를 들어 선지의 1번에 쿨 이걸 나와서 이렇게 골라버리면 이게 최악의 케이스일 수도 있다는 소리야 얘들아 왜? 주변 문맥이 이렇게 만약에 깔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얘들아 시원하다 근처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순댓국밥집에서 순댓국 한 그릇을 들으... 한 그릇을 드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라니까 뭔지 알겠지 얘들아 김치찌개를 드시면서 얘기합니다 시원하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의 문화적인 표현을 그걸 알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불가능한 표현이잖아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밑줄 자체에 집착하지 마시고 주변 문맥이나 신호를 보시라는 거야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재진술 같은 케이스 이걸로 문제를 풀었었던 케이스거든 얘들아 괜찮니? 자 확인해보자 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last in, first out 이라고 하는 말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릴 수도 있냐면 자 어떤 것이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이렇게 있으면 first, 처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네가 생각을 하면 뭔지 알지 얘들아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 있고 처음인 것이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선지에서 어디서 또 이제 할 수 있었을 거냐면 이거 이거 4번 4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형성된 것이 없어지기가 가장 힘들다 계속 여기 있을 거고 처음에 있는 게 빠져나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이 4번 선지를 골랐던 친구들이 꽤 많다고 난 알고 있는데 대략 한 20포는 없는 것 같더만 그러니까 이르지 마시자고 얘들아 밑줄에 집착하지 마 참고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 문제는 쉬운데 이 얘기가 더 중요해 제 기억이 3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3년 전 6월 평가원인가 9월 평가원인가 아무튼 시험에 밑줄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 얘들아 밑줄에 garbage in garbage out 이런 표현을 밑줄을 딱 주면서 이거의 함축적 의미를 물어봤거든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그럼 벌써 느낌이 플러스 같아 마이너스 같아 약간 좀 마이너스 느낌이 세다고 이게 근데 그 마이너스 선지의 느낌을 세게 만들어서 선지로 오답선지로 박아놓은 게 두 개 선지가 있었어 애들 거기로 다 모였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거든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모르셔도 돼 오히려 주변에 신호가 중요했었던 문제에도 이미 나왔었고 이번에 그런 느낌의 교훈을 좀 아시라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 문제풀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 중요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저는요 물론 설명은 빠르게 드리겠지만 지금 이 말 이 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써주셔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얘들아? 밑줄 의미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자 그러면 문제풀이는 좀 단순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위에서부터는 어떤 얘기가 좀 나온 거 같냐면 이제 user habit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부은이라고 했고 각주에 나와있죠? 되게 요긴하고 좋은 것이라는 설명을 먼저 했어 회사들에게 그러다가 이 그것들이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 타고나기를 어 이제 와일이 들어간 이유가 이거죠 그러한 반면에니까 반면에니까 오히려 그것의 성공이라는 것이 레스라이클리하대 성공의 확률이 그렇게 쉽지 않는가 봐 됐지요? 뭐 그런 얘기 이렇게 쭉 나왔다 뭐 이제 뭐 신생 기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노베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는 않대 그러니까 초반의 내용은 이런 느낌인 거지 유저 habit 약자로 씁시다 유저 habit이라고 하는 거 물론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성공이 쉽지 않다 이 얘기를 이제 출발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도요 뭐 실제로 성공적으로 변화하는 장기적인 유저 habit 이거 뭐하대요 얘들아? 레어하대요 그 같은 말 맞지 얘들아? 아 그럼 성공이 쉽지 않다? 한 번 더 반복이네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저 habit이 뭔지 몰라도 이놈의 성격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과정은 어느 과정이냐면 칠판에 소재의 성격 정도 파악하고 주제의식이나 관계 이런 걸 위주로 먼저 읽어 내려가는 거지 근데 밑줄이 원하는 건 과연 뭔지도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 다음에 봐봐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그것은 무엇뿐만 아니라 뭘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Necessiates getting from the repeat behavior for long period 요구하지 Ideally for the rest of their lives 한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라는 것도 자 이만큼의 내용도 지금 다 뭐 어떤 말에 대한 제보현 설명이야 봐 이거 좋지만 성공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건 이런 것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저거 그런 것도 요구한다 그게 뭔데 쉽지 않아 이거라고 그 문맥으로 읽어야 되니까 얘들아 아 그럼 지금 세 번 반복이네 자 그럼 봐봐라 Companies succeed in building habit forming business 라고 했네 어 일단 얘네 성공적으로 이걸 한 회사인가 보지 자 얘네들은 무엇과 연관이 돼 있대 뭐 게임 체인징 하면서도 widely successful innovation과 연관이 돼 있대 그러니까 뭐 성공하는 애들은 성공할 수 있나 본데 뭐 이런 것과 연관이 돼 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도 아마 잘 봤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내용이 또 재진술이 또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 아무튼 자 다른 어떤 어떤 디스플레인과 마찬가지로 habit design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대요 그것이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의 내리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어떤 제품들은 삶을 바꾸기도 하는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한대 자 근데 반면에 또 다른 것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된 룰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약간 여러분들이 해석이 뭔가 이제 구체적이라기보다는 너무 약간 좀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은 부분이라고 봐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봐라 우선은요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 잘 보자 New behaviors 소위 이제 새로운 행동이라는 건 Have a short half life를 가지고 있대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반감기라고 요걸 해석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 반감기 못했지 여러분들 저도 몰라요 이런 건 근데 다행인 건 as 하면서 부연 설명을 줘 봐 as 뭐 할 때야 우리의 정신이 돌아간대요 어디로? 이전의 방식으로 이전의 사고 방식 또는 이전의 행동의 방식으로 돌아간다 요건 돼야지 요건 요건 돼야지 됐지요? 자 그러면 계속 요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가 법문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제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데 요기가 약간 좀 아 애매할 수도 있죠 제 해설강에 항상 들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저도 현장에서 나도 이미 의미 파악을 못할 것 같은 건 여러분들한테도 못해도 된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돼야 될 것들은 있어야지 지금 요기 빨간색 별 표친 것처럼 됐지? 최대한 제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는 못해도 되는 것들은 구별하면서 말할 테니까 잘 점검해 보세요 자 어쨌든 지금 얘 뭐라 했냐면 어 뭐라 그랬었니? 읽고 뭐라 그랬었니? 어 우리의 마인드는 항상 뭐 한다고? 어 return to our old ways 항상 올드로 올드한 방법으로 방식으로 돌아간다 됐지? 그러니 뭐 굳이 내용으로 따지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습관이라고 하는 거 유저 헤비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용자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회사들의 제품이어야 되잖아 상상해보면 여러분들이야 너무 익숙하지만 우리 시대 때만 해도 무슨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익숙하지 않았단 말이야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회사들은 그런 사용자들의 습관을 반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대단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초반에는 쉽지 않다 이거지 쉽지 않다 그런데 왜냐면 우리의 마인드는 항상 옛날 걸로 돌아가거든 옛날 옛날 그 투지폰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거든 그게 편하니까 자 그 얘기를 다음 문장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실험의 보이수기를 어 lab animals have it you waited to new behaviors 그 어디로 습관화된 동물인데 새로운 어떤 행동으로 습관화된 동물 have it you waited 습관화된 동물이 있는데 또 똑같은 말이네 예 다시 회귀한대 처음에 행동을 학습했었던 그때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다시 회귀한대 아 그럼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간다 이거 또 반복이네 됐지요 그것을 어떤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기를 life of last in first out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밑줄을 여러분들 잘 모른다고 해도 밑줄은 뭔데 이 말이 지금 이놈이구나 그걸 용어로 쓴 거구나 용어와 시키면 이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재진술 포인트를 잡아내시는 게 여기가 제일 중요했던 거죠 됐지요 그럼 다시 한번 사람들은 누구나 새로운 방식을 학습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옛날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게 이거라고 괜찮니 전 여러분들이 요거 해설지에 보시면 요거에 관련된 것도 한국말로 풀러져서 써있는데 난 그렇게 해석 못했을 거라고 봐 괜찮다고 근데 괜찮아 이거 끌고 오시라고 됐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교육청이 어떻게 쓴 거 같아 얘들아 보니까 처음으로 목격된 행동이 처음으로 잊혀진다 처음으로 목격된 게 처음으로 잊혀진다 거의 어떤 행동들도 다 변화한다 아니 변화 안 할 수도 있다니까 돌아간다니까 얘들아 옛날 걸로 옛날 습관이 이제 깨져버리면 새로운 것이 다시 형성된다 아니 옛날로 돌아간다고 새로운 거 말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형성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깨기가 참 어렵다 아니 뭔 소리야 봐 여기 아까 동물들이 새로운 습관을 딱 드디어 최근에 형성을 했는데 이게 다시 올드로 바뀐다니까 아 뭔 소리야 이 뭐야 뭐야 하디스트 뭐 어려워 바로바로 없어진다니까 다시 돌아간다니까 그 다음 습관 최근에 획득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빨리 사라집니다 이런 느낌인 거지 최근에 내가 획득된 습관 요 요 요 요 요 요 요게 바로 사라집니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정답이 5번으로 발표가 된 거죠 되셨어요? 자 과정을 봐봐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문에 소지 간의 어떤 관계를 잡아놓고 반복적인 재진술 그 다음에 버스로 꺾였으면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다고 해도 계속 반복적인 재진술 그걸 용어화시키면서 만들어낸 거 그냥 그대로 갖다 놓으시면 된다고 밑줄에 집착하지 마시고 됐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전 좋은 문제라고 보거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니까 한번 요 생각을 일단은 한 번 세팅을 해놓으시고 좀 연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문제를 통해서도 물론 수업시간에 보여드리겠지만요 됐죠? 자 됐고요 이제 22번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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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